태양 광구 표면에 살아무늬 흑점 온도차로 검게 보이지 11년을 주기로 태양 흑점 늘었다 줄었다 통해서 서로 움직여 태양을 찾아 뗄 수 있지 태양대기 어떻게 난일까 관왕 망원 경계기 일식 두 가지로 관찰해 광구박 집층 플레어 오면 코로나로 태양에 안 가도 알 수 있어 광구의 바깥쪽에는 붉게 보이는 채층 계기 일식 때 관찰돼 흑점 만화 에너지 방출되면 폭발하는 플레어 수십만 킬로미터 솟아오른 불꽃 모양 폭염 채층 위에 청북색 가스 태양풍 되는 코로나 태양 흑점 많아지면 지구 기후 영향 주고 코로나도 발바해 자기 폭풍에 뺄는 자연상 오르락까지 가져오는 태양 관찰 필요해 지구 conserve 태양이 태양 Kommentare 창북 Fuji 펼트 태양 구경 태양